오! 버튼! 네 이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앞쪽으로 전부 다 나와주시고 이야 이렇게 무대가 화나게 바뀔 중이야 옆에 있는 아줌던 일이야 자 우리 우주소녀여러분들 우리 우주소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우주나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각각의 멤버분들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자아향 경쟁제를 맡고 있는 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래퍼와 리더를 맡고 있는 엑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귀여운 막내 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에서 서라를 맡고 있는 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성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뮤직비디오센터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함수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저와 함께 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기만 하겠어요 어우 그냥 옆에 있는 제가 심장이 떨릴 정도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우주소녀가 준비하는 동안 사전에 저희가 공지를 해드렸을 겁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오실때 샵청춘의 포토전에서 인증샷을 다들 찍으셨나요 네 찍으셨나요 네 자 이치신분들도 찍으셨나요 네 자 인증샷을 아까 저희가 우주소녀가 그걸 다 하나하나 다 보고 세 장의 사진을 뽑았습니다 그 세 장의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네 이벤트를 펼칠텐데요 우선 미리 선정해놓은 세 장의 인증샷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이 사진이 있구요 네 오우 두 번째 사진 어우 이 사진 오우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아 이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 사진들의 주인공 어디 계신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첫 번째 사진의 주인공 여기 계세요 저기 계세요 네 제 눈에 안 보여서 확신하게 확신하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진의 주인공분 부끄러워 하시지 말고 손 들어주세요 여기 계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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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계세요 여기 계세요